일상 속 얼마나 많은 불편함이 여러분을 힘들게 했나요? 그 불편함을 어떻게 참고 견뎌 왔나요? 이제 참지 마세요! 직접 바꾸세요! 여러분의 목소리로 충남이 변화합니다! 도민이 주인되는 충청남도 도민 리포터 리포터가 돼서 충남의 다양한 콘텐츠를 직접 만들 수 있어요 도정신문 독자 투고 여러분이 직접 생들을 도정신문에 실을 수 있어요 도민 참여 예산제 내 집 앞 골목부터 지역 사업까지 모두 직접 기획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어요 도정 모니터단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 제시로 도정 운영 개선과 도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어요 도민의 눈높이에서 도민의 편의를 위해 도민의 삶의 질을 높입니다 내 손으로 직접 바꾸는 우리 충남 누구도 소외 없이 도민이 중심이 되는 충남 함께 만드는 더 나은 삶을 위해 웰컴 충남